안녕하세요. 저는 체리콘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. 진짜 대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고 너무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제 쇼핑몰이 이뤄져 나가는 걸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고 약간 애증의 대회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쇼핑몰을 하는 걸 제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떳떳히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한 방이 빡 떠야지? 뭐 이런 생각보다는 꾸준히 열심히 해서 꾸준히 생각되는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주는 쇼핑몰이 되고 싶어요. 진짜 꾸준히 그냥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참가자들이 초반에는 되게 열의가 많지만 점점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. 쉽게 보이지만.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. 진짜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어려워요.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에서 다시 지어중디는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